광주 한 여고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해당 학교 졸업생들은 이런 성추행이 수년 동안 계속됐고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여고의 졸업생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도 2010년부터 3년 동안 교사들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노골적인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추행은 수업 시간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탓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경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나 교육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피해 사례, 이전의 졸업생들, 경찰 조사도 이 안에서 직접 개입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